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맨디 하고 싶어서 헤나 파우더를 주면 지 엄청 오래 지났는데 벌써 여름이 돼가지고 드디어 맨디를 해봤어요 시판되는 헤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논란이 많아서 저는 유기농 헤나 파우더로 직접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일단 헤나 파우더는 16 테이블 스푼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엔 설탕을 넣어주는데요 착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티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넣어줄게요 카우푸드 오일이랑 유칼립투스 오일을 8티스푼 넣어주는데요 에센셜 오일도 헤나에 착색을 돕는데 아무 오일이나 가능한 건 아니고 오일에 따라서 착색을 돕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이런 오일들은 동물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려미나 반려견이 있으시다면 집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을 조금씩 넣고 섞어줍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농도를 봐가면서 추가해주세요 근데 섞을 때 냄새가 엄청 좋아요 헤나에서 말차가루 같은 냄새가 나는데 에센셜 오일이랑 향이 섞이면서 엄청 향기로웠어요 날가루가 없이 꼼꼼하게 섞고 마요네즈 정도 농도가 되면 완성입니다 밀봉해서 24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반죽 만들기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헤나콘까지 만들어 가지고 반죽을 다 포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아는 타투이스트 선생님 큐큐타투 선생님을 좀 모셔봤어요 그러면 큐큐타투 허첨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맨디 시간을 가져 볼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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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at 재밌다 슬쩍 상것도로 좋아 오 예뻐 예뻐 ㅎㅎㅎㅎㅎ 예뻐 다행이다 아이다 예뻐! 벌써 예뻐 냄새가 진짜 부어 이쪽 테두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계속 그럴 거야? 계속?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다 대박이야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너무 예뻐 잘 나왔으면 좋겠네 반짝 반짝 터벤벤벌 반짝반짝 예쁘다 이렇게 다 그리고 말라갈쯤에 레몬즙과 설탕 혼합물을 키친타올에 적셔서 툭툭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혼합물이 말라가는 헤나를 좀 더 잘 안착시켜주고 착색을 더 도와서 색이 좀 더 진해진다고 해요 헤나가 마르면 갈라져서 툭툭 떨어지는데 그럴 때쯤에 두들겨서 발라줬어요 이제 말리고 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하루 정도 원래는 하루 정도 냅두고 이제 이렇게 레몬즙으로 두들겨서 한번 더 고정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저는 술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빠삭빠삭하게 마르면은 떼줄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헤나가 다 발색이 되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손끝에도 물들였어요 저는 헤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처음에 했을 때 발색이 좀 옅게 나왔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좀 시원한 환경에서 했거든요 근데 헤나는 따뜻한 환경에서 더 반응이 빠르고 그리고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헤나 하실 때 따뜻한 온도에서 구워주는 게 헤나가 진하고 또렷하게 나오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날수록 지속되는 시간도 좀 더 길겠죠 그리고 헤나 하실 때 각질을 제거하시고 헤나를 해주시는 게 지속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저 내일 제주도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랑도 또 헤나 하고 바닷가에서 놀려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에 여러분들도 헤나를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냄새가 엄청 좋아서 뭔가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